레슨 3의 1번입니다. 네 번째 마디만 먼저 연습을 하세요. 이렇게 빨리 하면 2번의 네 번째 마디요. 4번의 네 번째 마디 빨리 하면 3번 네 번째 마디 4번요. 네 번째 마디 5번의 네 번째 마디를 두 개 다 연결해서 연습을 하세요. 세 번째 마디부터 3번째 마디부터 1번째로 an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